애인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했는데 헤어진다면 돌려받아야 할까? 혜택 선물을 해본 적 있어? 저도 많이 했죠 설마! 오! 진짜? 만약에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헤어졌을래? 그것도 지 책임이지 그 지가 그런 여자 만나면 지 책임이지 저격수로 여섯 배가 유튜브에 나와 혼빈 바뀌는 거 신경 안 돼 그러면 세게 가야지 저격수로 여섯 배가 들어왔어 조금 드리려고 불편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 매주 타깃 코피쇼 불편한 세상 파괴빛카 풀세판살! 자 오늘의 주제 애인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했는데 헤어진다면 돌려받아야 할까? 아닐까? 오늘의 주제 애인과 이별구 사귀는 동안 선물했던 고가의 선물들 돌려받아야 할까? 내가 준 거? 받은 거든? 받은 거든? 나는 개의 잘못으로 해줬으면 난 내 돈 할 것 같아 진짜? 막 똑같은 상황 있잖아 예를 들어 바람을 폈다거나 그런 열받는 상황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엿먹으라고 내가 준 거 내놔 이렇게 하더라고 너는 어떻게 할까? 나? 너 받아본 적이 없어? 야! 불쌍해 그거 했잖아 왜? 가방 가방 아 그래 궁금하다 지금까지 재현님한테 받았던 것 중에 제일 고가가 없잖아 왜? 왜? 강원엔데데랑 통신이 없잖아 강원엔데랑 통신이 없잖아 강원엔데랑 통신이 없잖아 또 저는 재현한테 선물 받은 게 2만 원짜리 티셔츠? 에이 지갑 줬잖아 옛날에 아 마음을 또 줬잖아 그러니까 몸을 더 주고 젊은도 주고 내 평생을 줬잖아 정말 아니 나는 너는 받은 사람이잖아 그치 나도 내 청소년을 줬잖아 미? 헉 찍어버린다 저기 뭐 하셨어요? 저것도 많이 했죠 고무한 선물을 해본 적 있어? 왜? 얼마? 천만 원 진짜? 진짜? 어떤 어떤 위에요? 그러면 이거 비교적 최종일 거 같은데 왜냐면 옛날에는 동영상 못 대를 했을 거 아냐 그러네 설마 제일 희귀금을 항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나간 연약은 이게 현금 천만 원 먼저 это? 아 현금으로? 진짜? 의별 선물 오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 그러면 다 기독님이랑 사귀고 사귈때 내가 천만원 받고 싶은 거 같아 천만원 받고 싶은 거 같은데요? 다 사귀진 않잖아 내가 니랑 사귀진 않았잖아 아깝네 사귀는 거 같은데 아쉽다 천만원 개꿀이 천만원 개꿀이 근데 기둥이 먼저 그럼 반대네 지금 이별할 때 천만원을 준거죠?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아 그럼 입맞은 요금 그러니까 말은 선물인데 정확한 표현은 하비금이라고 해요 제가 누구를 때리거나 차림치란 짓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 그분 말고 그분 좀 특수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 명품적 비싼 선물을 주고 받았을 때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때 받아서 뭐해? 돈이잖아 아니 별로인데 히오는 여기 있지? 제 생각은 저는 사실 기둥이 형이 비슷하죠 왜 받지 그걸 다시?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받냐 왜 받냐 남자가 잘못했을 때 받는다 응 연박일 형 저도 거의 안 받는다 주의 여기를 받아도 근데 기둥이 들을 거 같아 안 받는 게 낫네 응 저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우리 이제 사람들 스타일 우리 팔굴들 스타일이 안 받는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다 쿨한 스타일이지 응 조건은 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만약에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헤어졌다면 할부를 24개월 긁었는데 3달 뒤에 헤어진 거야 아 그럼 21개월 동안 내가 할부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때 어떻게 내 할부금을 상대방이 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물을 받아 와야 되는지 그거는 할부금은 지가 잘 보이려고 지가 거금 들어서 긁은 돈인데 그걸 내라는 것도 웃기고 달라는 것도 웃긴 거지 할부금은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지 어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게 왜 헤어졌대? 헤어진 이유가 뭔데? 그냥 서로 그냥 잘 안 빠졌어 그러면 아저씨 그거는 당연히 왜냐면 선물을 한 것 자체가 내 선택인데 그래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있잖아 아빠 이거 안 사주면 나 삐질 거 같아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사실 그것도 지 책임이지 지가 그런 여자 만나면 지 책임이 맞지 아저씨 그럼 할부금을 21일 동안 갚아야 되는 거야? 지금 떼기처럼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럼 그거를 AD 당근에 올려서 팔아도 상관없는 거야? 아니 그거지 그건 좀 기분 나쁘지 않은데 그니까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사실 나는 할부금 내고 있는데 상대는 팔고 있어 근데 그때 갚지긴 하겠다 내가 본다 이거는 좀 너무 괘씸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잖아 달라고 하는 권리는 없다 그렇지 당연히 없지 왜냐면 이미 줬으니까 그 사람 꺼고 그럼 만약에 기동님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저 사람은 받고 싶나 보네 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2년짜리 할부를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동님을 만났는데 기동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계속 그쪽 할부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네 그건 괜찮아요 그건 또 뭐 그럼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아이씨 내가 호구야? 뭐 내가 AKM 그냥? 아이씨 난 왜 안주나면 얼마나 날 것 같아 근데 저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니 저도 다 당근에 팔았어요 약간 가지고 있긴 싫은데 어쨌든 명품이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아 근데 그게 사실 맞을 거 같은 게 왜냐면 명품인데 내가 쓸 수도 없는 명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근데 왜 못 써?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기분이 좀 약간 기분이 그냥 좀 싫어서 그냥 근데 실제로 다 다르긴 하지만 커플들끼리 비싼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누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의미가 있는 선물이면 괜찮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1주년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냥 뭔가 뭐 패러데이 이럴 때 주면 물론 받으면 좋을 거 같긴 하지만 어떤 류의 선물을 좋아해요? 저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가방? 이런 거 봐 너무 좋아하세요? 나도 약간 신나 뭐 약간 또 뭐 저 샤넬 그냥 폭집어 얘기하네 아 저 예전에 빗고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뭐 주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진짜로 저는 많죠 뭐 방어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받으면 좋아 나도 명품 관심 하나도 없는데 막상 받으면 잘하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로 할만한 제가 또 리서치 결과를 조사해보겠습니다 23년도에 천명의 미혼 남녀에게 조사한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순위 남자 남자 1위가 마음입니다 에? 엥? 진짜요 2위 전자기기 3위 현금 아 아 여자들은 뭘까요? 여자들의 수비 1위 현미룸 아 진짜? 2위 액세서리 3위 가방 아 아 1위가 가방이라고 가방 액세서리 현금이 좋거든 샤넬 가방 천만원짜리 주는 게 나 천만원 주고 네가 같이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는 게 나 아 성대 안 먹이면 현금 주세요 아니 뭐가 이게 안 먹으면 제승이 비비언 베스트 짜리 백만원짜리 사주는 게 나 100만원 현금 주고 야 가서 같이 사자 너 원하든 단어 개개가 그래 그러니까 100만원이잖아 21okol 애 땐 B 그래서 그래서 geben 이것은 제품까지 얘기하면 그렇지 남자들이 생일날에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근데 저 하나 궁금한게 있어요 주제는 다 끝난거에요? 남자들이 생일날에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안줘도 되라고 하잖아요 진심이에요 남 진짜 만프로 주시면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여자들이 선물을 안주고 남자만 돈을 쓰는건데 왜 그러고 아잇 아니 나 근데 희연해 질문인데 대답을 내가 해줄 수 있을거 같아 남자들이 안 받겠다는 의미는 안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해줘야 되니까 그치 이거에 대한 생각 많더라 만약에 나한테 50만원짜리를 하면 난 100만원짜리를 해줘야 되는게 사회풍조 대한민국 각질이잖아 그러다보니까 나는 차라리 제로면 얘 생일때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얘가 나 50만원 찍는 순간 100만원 찍히니까 그치 나 굳이 받는다면 2위인거 같긴 해 전자기기인거 같긴 해 플스나 뭐 약간 새로운 컴퓨터 게임기 뭐 이런거 안좋은 남자들은 거의 없거든 생일섭을 받은거죠 아이패드를 받은거였으니까 진짜 귀여워 봤으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자기기를 좋아해 그러네 시력적인 축하해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달라고 해야될까 말아야될까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달라고 했어 헤어지니까 아아 주기 싫다 줄거냐 안줄거냐 안줄래 근데 안주는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승배랑 만약에 만약에 라고 헤어지면 진흙탕 싸움 날거같아 서로 제보하고 서로 약간 아 우리 안그래 얘는 진흙탕 싸움이 될거같아 아아 아아 근데 안줄건 뭐야 쿨하면 줄 수 있잖아 해주지 뭐 샤넬가 맞아 근데 클래식 나 57개월 할부가 남았어 나 이거 생활이 안돼 아 어떡해 아니 나 고민하나 한번 해보고 말 힘들어 어 요즘 어떤 내 생활이 하면서 조금 어떻게 풀어주고 앉을 수 있는 방법 아 막을 최대한 희망을 줘 아니 돈도 많이 모시면서 왜 안 보여 너 봐봐 천만원짜리 컴퓨터를 샀어 네 컴퓨터야 제이가 샀어 다 돌아가고 3개 설치해놨어 컴퓨터를 롤 돌려놨고 아 좀 컴퓨터에서는 메이플 자동 사냥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막 부식 차트가 막 다 돼 다 돼 그리고 의자가 개쩔어가지고 옆에 스테이팔 이렇게 세워져 있는 테이블까지 싹 있어 제가 좀 달래 천만원이야 너 돈 주고 못사 다시 활란은 좀 힘들어 너 인생에 낙이 그것밖에 없어 난 집 사는 이유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야 아 근데 그래도 얘가 57개월 할부라는데 그러면 줘야지 지랄하지만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해 조야 된다 조야 된다 정답을 도요지 아 착한 척하지마 다시 생각해 근데 박혀서 신나 지랄하지만 나쁜 년 된 거 같으니까 조야 아 지X하지마 아니 근데 저 여기서는 착한 척 안할게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걸 생각해요 그렇지 누가 주고 싶겠어 제이비 나는 근데 뭔가 이런거 싫어하긴 해 제이 그냥 줄 거 같아 굳이 굳이 근데 제2성향은 약간 지저분하게 싸우느니 자기가 손해본다 이런 스타일이고 그냥 어디 누가 더 지저분한지 가보자 아 오케이! 나 지저분한 방법 찾았다! 헤어지고 폰번호를 바꿔야겠다! 그게 뭐가 있어? 연락 못 오게 너한테 저격증 올려? 선배가 유튜브에다가 저격증 올려? 내놔, 내놔, 막건소, 이렇게 목 뺀 박현수 신경도 그러면 세게 가야지 산 정상 올라가서 목주 땡!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주고 싶은 거야? 사실 돈이 중요하다기보단 그냥 기운이 나쁘잖아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진짜 약간 다시 달라고 하는 너무 힘들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더 비참하긴 하네 그래, 얼마나 힘들면 뭐 달라 하겠어 근데 애초에 막 50개월, 60개월 할부까지 내서 선물하는 게 나는 규정상적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자기의 수입의 한 2, 30% 정도? 응! 그 정도 정도로 최대로 하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 선생님이 2, 30% 정도 무리하게 해서 다 받는 선물도 좀 그래? 솔직히 나 갖고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다! 불쌍! 천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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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야야야야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